실시간 방송이 계속해서 이렇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루어야 될 주제가 많으니까 6시에 시작하게 되면 중요한 내용들을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니까 좀 한담 겸 해서 좀 가벼운 이야기를 앞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을 여러분 좀 당겼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무진장 일찍 일어나는 그런 생활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5시 정도에 실방송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겠지만 그냥 제 스타일로 그렇게 방송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 보시다시피 야바이를 완전히 해부하는 여기서 야바이라는 것은 선거야바입니다. 앞에 속임수를 쓰고 뒤에서 이익을 챙기는 것을 야바이라고 그렇게 하죠. 야바이꾼 야바이를 이제 완전 해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방송을 이제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문뜻 떠오른 그런 단상을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방송에서 이제 과학적 태도에 관해서 뇌과학자하고 진화생물학자가 여러분들 쓴 책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제 과학적 태도는 현대인이 갖춰야 될 처세다 이렇게 삶의 어떤 지혜다 이렇게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떠오른 키워드가 첫 번째는 과학적 태도는 관찰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관찰을 바탕으로 두고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하고 그분들은 직접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과학적 태도의 가장 중심에는 인과적 사고 과학적 사고 어떤 현상이나 결과가 있으면 그것을 만들어낸 원인을 규명하는 그런 인과적 사고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 다 같은 표현들이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관찰은 사물을 바라보거나 사회현상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사람은 다 자기 자신마다 좀 특성이 있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뭐 한 60대 초 중반으로 이제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 어떤 인간으로서의 털이라는 것은 뭐 거의 이제 변함이 없이 이렇게 어느 정도 완승이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털이 잡힌 거지 않습니까 그 젊은 날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반추해보게 되면은 그 털은 크게 변함이 없는데 다만 이제 젊은 날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원숙하고 뭐 화 같은 걸 잘 내지 않고 좀 안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 소위 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는 젊은 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죠. 저는 아마 제 자신의 이제 특성을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그런 대상은 자기가 뭘 해야 하면은 이걸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방송을 해야 된다. 뭐 사람을 만나야 된다. 자기가 일단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무진장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문제도 선간지 사람들이 좀 확을 뗄 겁니다. 저 인간이 그냥 대충 여기서 접었으면 좋겠는데 치료하게 그냥 이 문제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이 오나 가을이 오나 개월이 오나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파헤치니까 야 저 어떻게 저 양반은 뭐 우리하고는 적이지만 적치고는 참 독특한 적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무엇이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 해야 하는 일에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아주 열심히 치열하게 집요하게 성실하게 일뿐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일상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게 가장 저다운 나마 특성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공병호 tv는 선거 부정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뭐 그런 몇 안 되는 그런 채널 가운데 하나고 특히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은 대단히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그 증거물들을 그냥 과학적으로 파헤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픈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21년도 9월에서 10월 무렵부터 이제 공병호 tv의 영상물은 추천 동영상의 일체에 오르지 않도록 그렇게 회사하고 이렇게 회사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명령을. 회사는 이제 대관관계가 주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채널을 좀 묶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는 정상적인 채널 한 66만 정도의 구독자가 나오면 대개 이 영상이 한 만 명 정도는 더 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영상들이. 그걸 이제 천 명에서 이천 명 정도로 줄여놓은 겁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추천 동영상이 대개 그런 8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요인도 이 양반이 무진장 열심히 성실하게 파헤치니까 그러니까 아주 힘든 거죠. 여기에 김무성 쪽 사람인데 김무성이라는 사람은 내가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하니까 부엉이님 김무성이가 내하고 내가 김무성이 만났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음의 세력이니까 자 하여튼 인간들이 성경에도 말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김무성이 만나가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정치를 하려면 벌써 했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김무성이하고는 내하고는 알 수가 없고 연배도 차이가 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렇잖아요. 공병호가 김무성이 만났으면 뭡니까 이를 도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면 이 방송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병호 tv를 통해서 개인적인 그런 삶이라는 게 다 묻어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김무성이 만나가 이런 고개 조아리를 끄는 인물이에요. 출시하려고 했으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출시를 했겠죠.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친분이 있었습니까 오라고 해도 안 가잖아요 내가 어쨌든 말 지어내는 거 하지 맙시다. 내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나마 이렇게 열심히 뛰었으니까 선거 문제가 지금 이렇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이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분이 댓글에다가 김무성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거지. 아주 치열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저는 한국 남자들에 비해서 제 연배의 남자들에 비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아주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점 자기 견해가 뚜렷한 거예요. 여기 공병호 tv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른 유튜브 논평들하고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건 제가 갖고 있는 인생관이 그대로 반영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 자기가 바라보는 현상 자기 관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세에 편성하거나 그런 걸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이익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게 대세에 편성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건 뭐 아주 무진장 독특한 점입니다. 대세에 편성하거나 시류에 영합하거나 이런 걸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제 연배가 돼가지고 이름이 좀 알려지고 그렇게 하면 국회의원도 한번 해보고 싶고 뭐 그렇게 다 줄을 대잖아요. 권력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 도망을 가더라도 자기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자기가 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 이 시대에 반드시 다루어야 될 주제다 이렇게 하니까 뭐죠 어마어마한 탄압이나 불이기에도 불구하고 다루지 않습니까 자기 관점이 맹악한 거죠. 그러니까 내 관점이 맹악하기 때문에 김무성이라고 치나려면 김무성이 하려고 치려면 대세에 편성이라고 하면 김무성이 밑에 가서 좋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닌 겁니다. 권이라든지 자리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러면 한 사람이 물을 겁니다. 그럼 옛날에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왜 했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 한성교 씨가 몇 번 찾아와 가지고 제발 맡아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어려웠으니까 미래통합당에 그래서 이건 내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한 번 도와주고 한 30일 도와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러면 가 가지고 그냥 스타일 좀 구기고 나왔지만 저는 그렇게 대세에 편성하거나 시류에 영합해 가지고 말을 바꾸거나 자기의 포지션을 이렇게 뭡니까 뒤틀거나 그런 일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오늘 방송 전에 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여담을 하고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털깨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좋은 것 훌륭한 것 아름다운 것 그리고 괜찮은 것을 보게 되면 기존의 자기의 어떤 업무 스타일 일하는 방식 그다음에 예를 들면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을 뒤집기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는 out of box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털을 깨는 것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들이 특히 여러분들 업무적으로 어디에 익숙한 거 아니까 딱 정해진 규정 법 절차 그걸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안정적인 직장을 때려치우고 2000년에 나와서 여러분들 자립을 선언하고 작가로 하다니 유튜브로 변신하고 이런 게 다 먼 거 아니까 본인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레디컬 급격한 겁니다. 좋은 것 괜찮은 것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6시에 맨날 이런 방송하다가 야 이거 뭐 다시부터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다시를 확 바꾸지 않으면 다시를 실방송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진나간 사람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파격적으로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이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성 가운데 하나가 무진장 열심히 하는 거 하고 성실히 하는 거 하고 치열하게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자기 생각이 분명한 거 자기 생각을 담아서 논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좋은 거 훌륭한 거 아름다운 거 선한 게 있으면 기존의 방식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이 떠올라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0번이라고 이름 적혀 있는 거 그거는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떠오른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거지 않습니까 뭐 한번 살다 가는 거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바디로 사는 거죠. 그래서 공병호 tv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욱더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을 위해 가지고 말이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 굽히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기 길을 가는 거죠.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앞에서 한 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는 김무성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김무성 씨 여러분들 형님 형님은 나이가 많이 드셨죠. 옛날에 경총회에서 회장을 하시는 분 형님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무성 씨는 만나본 적이 없고 김무성 씨하고 만나서 내가 뭘 할 거면 내가 그 양반 이름 한자리 청탁할 때 한참 잘나갈 때 청탁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 뺏지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건강히 허락하는 한 이 방송을 할 것이고 이 방송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계속 존속 보존 발전시키면서 대한민국에서 낯서 자란 모든 사람들의 삶이 한참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나아지는데 기회하는 방송이란 분명한 모토를 갖고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무슨 클릭수가 얼마고 여러분들 사람들을 낚시기 위해서 뭘 하고 이런 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렇게 이런 원칙을 정해 가지고 가니까 저 양반이 무슨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생각을 굽혔더라 이런 건 전혀 없는 겁니다. 제 생전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성실하고 치열하고 여러분들 진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의 논평과 함께하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반듯한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성장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한참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인데 또 곧 봄이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심영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에 많이 휩싸인 그런 세상을 좀 소금과 빛이 돼 가지고 밝게 만드는데 약간의 이런 힘을 더할 수 있으면 이 방송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거 부정 문제도 많이 다루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한 것은 과감없이 여러분들 도입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른 이 방송이 마치고 나면 잘라서 내보낸 그런 짧은 방송도 많이 예청해 주시고 질문을 주시고 그러고 싶어요.